나와 있는 말씀, 의인 그리고 죄인 역시 자문에서는 이 두 가지의 길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길 중에서도 죄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면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쁨 그 즐거움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죄인에게는 오직 폐망만 있다 이게 15절부터 31절까지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인의 즐거움과 함께 17절에 보니까 죄인의 즐거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즐거움을 연락을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죄인들은 다른 기쁨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의인이든 죄인이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의인이 발견한 즐거움과 죄인이 발견한 즐거움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연락 그러니까 어떤 파티 또 인간적인 어떤 유흥을 위한 즐거움에서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찾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 그때 당시에 이 연회의 문화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죠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는 이라 이것은 솔로몬이 관찰을 통해서 얻은 진리이기도 하나 우리가 영적인 진리로 연결시킨다면 참된 영적인 부여함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만족이 있으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죄인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해하는 우리를 만족시켜주시는 그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기 있을 것 같고 저기 있을 것 같고 자꾸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일시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은 참된 만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부여함이 아니라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15절에 나와 있는 죄인의 결국은 뭡니까? 폐망 그리고 16절에서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가한다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속전이 된다는 것은 죄값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를 자의 대신이 된다라고 하는 게 대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악인은 악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결국은 공격하고 그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실 때는 결국은 악한 자는 본인이 의로운 자를 향해서 이런 악행하려고 했던 모든 결과들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악인이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자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끝까지 의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죄인과 연결되어서 미련한 아내를 얻는 자 지혜롭지 못해서 미련한 아내를 얻는 자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은이라 약간 유모스럽기도 한데요 혼자 사는 것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큰 맥락 속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가정생활 역시 그 기쁨과 만족은 어디에서 오느냐 온전히 여호와를 경애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리고 함께 이 믿음의 가정이 공동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함을 누릴 때만 진정으로 그 공동체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의로운 길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함을 추구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끼리의 화목도 뭐예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낫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살 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공정체 안에 주시고자 하는 만족감과 기쁨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결국 혼자 사는 광려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20절에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부와 아까 17절에 나와있던 부와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위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22절 지혜로운 자에 대한 또 추가되는 구절은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왜요? 이 견고한 이런 진들도 대적들의 진들도 허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30절 31절이 진짜 결론이죠 지혜로운 자의 한계도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30절에요 모략으로도 여호화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혜가 어느 순간 지나서 이게 내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잠원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화를 경외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만 진정한 지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30절에는 이 인간적인 지혜가 결코 우리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전투 이 우리 영적인 전투로 만약에 연결시켜서 이해를 한다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지혜를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뭐 많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중간을 살아가는 오늘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쉽게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 그것이 있을 때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되고 만족감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특별히 악인 또 죄인과 관련된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무례한 자, 교만한 자, 망령된 자 이것이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죄인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 죄인을 대표하는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게으른 것이 결코 자기의 욕망을 향한 게으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가 욕망이 있대요 게으른 자가 욕망이 있으면 자기를 죽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는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부지런한 삶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목적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과 방향이 없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흥이니까 부지런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대치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만남, 관계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 게으른 자조차도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탐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이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뭐 어찌되든 일단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아가는 욕망은 탐심이 되는 것이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욕망은 욕망으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합니까? 섬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그리고 의인이 가야 할 공의로운 길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똑같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만 방향이 틀렸다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향한 방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밖을 향한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이거 참 유익이게 봤는데요 악인의 재물이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 악인이 재물을 왜 바칩니까? 악인의 재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재물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재물입니까?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한 재물이고요 또 이 재물을 바치면서 자기의 욕망, 소욕을 이루기 위한 재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보니까 거기에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걸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의도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가증하다 가증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예들을 많이 보는데요 구약에서 다윗과 대치했던 설왕의 재물도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재물을 드리는 모습 그때 우리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반응하면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의도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악인의 특징은 29절에 보니까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이게 뭡니까? 외적인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어떤 것들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속된 표현으로 하면 얼굴에 철판 깔고 아주 부끄러움을 모르고 아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정직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를 늘 점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삼가한다 삼가한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해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참되고 바른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삶이고 또 부여한 삶이고 만족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제가 보니까 계속 유사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주시는 의로운 자의 길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시며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